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논리채인호입니다. 저는 논리채인호입니다. 앞에 논리가 붙었습니다. 이 영상은 2024년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여러분들 모두가 1등급이 될 수 있을지 그 방법론을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속에는 수능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공부법 그걸 고치는 올바른 공부법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국어가 요즘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능 국어는 왜 어려울까 라는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수능 국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어를 대하는 그 자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서 어렵게 느끼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우리의 잘못된 공부방법을 고치고 올바른 방법만 찾는다면 내가 지금 현재 6등급이든 7등급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1등급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그 비법들을 소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앞으로 1등급이 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제목 자체도 논리에 탑승하라 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목 자체를 논리에 탑승하라 이 말한다는 말은 우리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리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핵심이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수능 국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수능 국어의 본질을 대부분 학생들이 모릅니다. 하물며 선생님들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수능 국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안 믿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테스트에서 수능 출제위원이었던 한양대 국교과 교수님이 작년에 쓰신 논문에 관한 제가 자료들을 올려놨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그 교수님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수능 국어에는 없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식이다. 무슨 말이에요? 수능 국어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지 암기된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그 논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죠.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뜻풀이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받아서 적고 암기하고 또 많은 내용들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읽고 암기하고 밤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저도 20년 동안 이렇게 저 혼자만 눈을 강조하는 수능은 분석력과 논리력을 묻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하나도 몰라도 비문학 지식이 1도 없어도 내가 새로 보는 작품, 새로 오는 지문을 혼자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맞춰봐 라는 분석력 논리력을 묻는 거예요. 왜 수능은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능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내신입니다. 내신은 학교에서 배운 범위 안에서 그대로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동시에 예전에 수능으로 바뀔 전에 엄마 아빠 세대의 시험은 학력 고사라고 해서 내신처럼 정해진 지식을 묻는 시험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거는 공부가 아니다 라고 해서 바뀐 것이 바로 분석력과 논리력을 묻는 수능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능이 20년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암기던 내용이나 배경 지식을 선생님들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걸 받아줬고 읽고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능장을 가보면 내가 암기한 내용, 배경 지식은 1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혹시 N수생들이 본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은 낯선 얘기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많이 보고 내용을 많이 정리한다는 그런 잘못된 통용은 버리시고 내가 어떤 작품이든 어떤 제시문이든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 실제로 내 실력이 올라가고 1등급이 갈 수 있네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앞에 서울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국어 공부 처음 하는데요. 고전 작품, 고전 시가 1도 모르는데요. 비문학 지식 1도 모르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라는 건 주어진 조건, 주어진 조건만을 읽어내고 그 조건 안에서만 사과하는 힘을 키우면 국어는 끝이고 이걸 토대로 영어, 탐구 모든 과목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 국어가 도대체 왜 어려운 걸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이럴 때 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뭐가 나오든 나는 조건에 따라 움직일 거야. 나는 암기한 내용이나 지식으로 풀지 않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날이 그렇게 수능 문제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구장창 암기하고 지식으로 접근한 친구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항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이유 보세요. 자, 읽을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 국어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좀 공포스럽죠. 16페이지가 되는 거고 45문제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16페이지의 문제가 꽉꽉 차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16페이지에서 문제가 듬성듬성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렇다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16페이지를 8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분석력, 논리력, 독서력이 없으면 국어는 아무리 열심히 받아줬고 자료 아무리 많이 봐도 시간은 결국 부족하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국어 수능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1등급이 매년 90점 이하여. 작년에는 80점대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우리가, 제가 80년대는 2022년 수능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90점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하나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지문을 끝까지 시간 내에 못 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글 읽기 훈련, 내가 스스로 읽어가는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문학 지문 같은 지문이 눈으로 대충 읽을 수 있는 시험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 속에 구조가 들어있을 정도로 논리구조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을 묻는 문제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출제되지도 않지만 지문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지문들의 구조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훈련을 안 했으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죠. 진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1등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답이겠죠. 핵심은 뭐다? 내가 앞에 말했던 잘못된, 지금 수능, 국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혹은 나는 뜻풀이 암기하는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주구장창 받아줬고 자료만 읽고 있는 건 아닌가? 내신처럼? 분명히 수능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공부에서 벗어나는 게 1순위인 거예요. 보세요. 자, 문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작품의 뜻풀이를 정리하거나 암기하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거 안 나와요. 자, 무슨 소리냐면 문학이라는 작품이 시험에 올라오려면요. 이 문학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뜻풀이를 받아 적었더라도 보기라는 조건이 XY로 바뀌어 있다면 나는 ABC로 뜻풀이를 배웠는데 보기 조건이 XY야.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일제, 광복, 의지 이렇게 배웠는데 보기와 봤더니 똑같은 작품인데도 주체와 객체의 상관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일제 독립은 하나도 안 나오네? 요즘 이런 게 수능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배운 일제 독립이란 말은 빼버리고 주체, 객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작품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작품의 뜻풀이를 받아 적은 친구들은 머릿속에 뜻풀이만 기억나기 때문에 새롭게 주어진 바로 여기에 있는 주체, 객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알고 정리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이 작품을 AB로 배웠는데 왜 선택지 AB가 언급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의 뜻풀이를 정리하거나 암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고 또 요즘 선생님들은 작품에 관한 아주 뜨겁지 뜨거운 해설집, 자료집을 주구장창 나눠집니다. 이거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작품이 나오더라도 해설집이나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의 심리는 내가 한 내용이 똑같이 나오기를 바라는 심리죠. 제가 수능 강의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떤 문제집, EBS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EBS 똑같이 나온 문제는 1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내가 정리한 게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그걸 복수받으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든 복이라는 기준을 주어집니다. 왜 그럼 복이라는 기준이 주어질까? 문학 작품이라는 건 메타포, 메타포라는 건 상징성. 세라는 단어가 우리가 뭘 상징하는지 몰라. 근데 이 세라는 상징은 사람의 느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50만 학생이면 50만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정답이 50만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시험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수험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주자.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은 객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에서 기준을 잡아서 복의 기준을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까지 함께 보면서 이거를 토대로 이 범위 안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너무 공부가 좋은 게 어떤 문제든 보기가 있잖아요. 문학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작품이든 보기가 나오고 기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현대시든 고전시든 소설이든 내용, 줄거리, 암기, 뜻풀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최인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거의 받아 적지 않습니다. 고개 떨구지 않고 논리 이해 과정을 집중해서 보고 있지 받아 적고 내용 받아서 집에 가서 복습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게 나와도 복이라는 논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객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죠. 그래서 최인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문학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20분입니다. 보통 10분대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그렇다고 그들이 어느 작품 하나 암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독서 영역을 보겠습니다. 독서 영역도 세부적인 문장 뜻풀이를 하나하나 하고 있다. 받아 적는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죠. 왜? 세부적으로 받아 적으면 받아 적을수록 내가 스스로 새로운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쇠퇴하는 거죠. 사실 이런 강의들 문장 뜻풀이를 자세하거나 지문에 관한 배경 지시를 주거나 해설지 자료집을 준다면 여러분이 낯선 지문을 스스로 읽는 힘을 꺾어버리는 강의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비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의 다리를 꺾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뛸 수 있는 능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수능의 본질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가는 능력을 묻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을지를 연구하고 훌연을 해야지 읽은 내용에 대한 그 내용 나오지도 않을 건데 해설을 읽고 있다. 뜻풀을 읽고 있다. 배경 지시를 읽고 있다. 똑같죠. 아까 문학에서 내가 작품 정리한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 똑같죠. 내가 푼 비문학 지문이 완전히 똑같은 지문으로 출제되기를 바라는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는 심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방법론이 바로 첫 단락이라는 건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첫 단락에서 이미 본론에 어떤 내용의 어떤 범주로 전개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매 단락의 첫 문장이 그 단락의 나머지 문장의 기준 범주가 됩니다. 그러면 첫 단락과 매 단락의 첫 문장을 보고 우리는 벌써 이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이런 내용이 핵심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읽어야 다음 내용이 예측되고 핵심이 예측되고 전체적으로 단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철학 책을 쓰고 있는 작가이면서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9권의 인문학 책을 썼죠. 약 3,500페이지 약 4,000페이지의 논리적 글을 썼습니다. 제 수업은 그래서 어떻게 작가들은 글을 쓰기 때문에 첫 문장이 이런 문장을 썼다면 다음엔 어떻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 첫 문장에 이런 동사, 이런 부사를 썼다면 당연히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 라는 글쓰기, 모든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쓰는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글읽기 능력을 가르쳐주는데 집중을 합니다. 뜻풀이 바다적어가 아니고 필기가 아니라는 거죠. 역시 비문학 시간에도 저희 학생들은 바다적림들은 없습니다. 전체 글이 어떻게 구조가 전개되는지 구조를 정리하고 이해할 뿐입니다. 왜? 우리가 배운 어떤 지문도 저는 취재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가 낯선 지문을 혼자 읽는 힘을 키우는 것뿐이죠.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고 저희 조교나 어떤 연구원들이 그거를 서포팅하면서 첨삭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죠. 우리가 화법장문 매체가 있는데 그건 비문학 논리처럼 쉽게 읽으면 되니까요. 문법만 설명해 볼게요.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 언매 선택하는 친구들 문법적 사례 등을 일일이 암기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듯이 암기합니다. 수능은 문법조차도 여러분이 어떤 문법적인 사례들을 암기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문법도 자세히 보면 두 문제는 긴 보기라는 글이 나와 있고요. 그 조건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짧은 문제들이라도 다 짧은 보기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문법 현상들 다 설명하고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럼 문법 현상을 이해해서 1, 2, 3, 4, 5번에 적용하거나 현상 설명이 없이 사례만 나왔다면 사례들의 관계나 주어진 사례들의 구조를 파악해서 그대로 똑같은 구조를 찾아내는 걸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암기했을 때 예를 든다면 니은이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될 수 있고 현재시 선호할 어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문장 속에 어떤 단어 속에 논의냐 따라서 그러면 단순히 암기한 친구들은 틀리게끔 유도하는 거죠. 논리입니다. 그래서 개념의 형성 원리를 익힌 후에 사례들을 내가 그 근원적인 개념 가지고 어떤 사례든 전체 문맥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지 일일이 암기해서는 문법에서 고독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결론.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서 영역. 읽기 능력이 돼야 됩니다. 왜? 저 체인호는 문학도 독서 비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문학 작품이 나왔지만 제가 먼저 읽어야 된다고 하는 보기는 비문학 글이에요. 주체, 객체. 선택지도 조건부, 서설부 글입니다. 모든 문학 보기로부터 시작하는 비문학이니까 읽기, 비문학 읽기가 잘 되면 한 단락을 잘 읽으면 그 다음엔 나머지 단락도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결방태해야 될 것이 비문학 읽기 원리를 익혀서 읽기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냥 강의 받아줬고 해설지 보고 그거 쫓아가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빠르게 글을 리드하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 그 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80분 안에 읽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문학도 보기 일과되죠. 선택지 일과되죠. 합법 작문도 다 지문으로 나와 있죠. 문법조차도 다 보기라는 글이 있죠. 읽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은 모든 영역의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걸 잡아야 되고 수능 때까지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 독서 영역. 스스로 내가 읽고 정리하고 구조 파악하고. 체인호는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이 작가로서 대한민국 유일한 작가 강사로서 일일이 글 쓰는 원리를 설명하면 정말 5등급 이하의 친구들도 단숨에 1등급 가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 궁금하면 수강평을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강평은 A4 한 장씩 쭉쭉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 논리라는 걸로 인생이 바뀌는지를. 결론적으로 암기나 문학, 정리, 감으로 문학을 접근하는 잘못된 순간부터 고쳐야 됩니다. 암기된 내용으로 풀겠다, 정리된 내용으로 풀겠다. 그게 아니면 감으로 찍는 거. 분명히 정답인 근거가 보기든 선택지든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있다. 그것만을 찾아서 접근하자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하나의 지문을 공부할 때 반복해서 봐라. 반복해서 내가 보기를 잡았다, 첫 단락을 잡았다.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그 논리에 맞게 읽어가는지 해석하는지를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은 작품, 많은 지문을 정리하고 많이 풀어본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료만 읽다가 후반부로 가면 몬통 사설 모의고사만 풉니다. 전혀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잘못된 방식을 그냥 연습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국어는, 잘 보세요. 국어는 6월, 9월에 1등급이 나와도 수능날 3, 4등급 가는 게 국어입니다.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정교권 선배인데 재수한데 왜? 국어 때문에. 6, 9월에 잘 나왔다는데 수능에 3, 4떠서 운이 안 좋았나 봐.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No. 기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6, 9월에 수능의 깊이는 다릅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대로 6, 9 때 3, 4, 5, 6이 나왔더라도 계속 기본 논리, 수능 전날까지 익힌 친구들은 수능날은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역시 국어입니다. 20년 동안 많은 현상을 봤죠. 마지막 저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장입니다. 수능은 논리다. 따라서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 올바른 방법이 바로 논리다. 논리 어렵지 않아요. 논리로 갈아타라. 잘못된 방식에서. 암기, 정리, 자료 보는 수업에서. 그럴 때만이 여러분은 1등급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pen. 손정 Tea 티